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엔터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터 섹터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엔터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2분기 내 일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룹들의 컴백 시기가 상당히 많이 다가왔고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3월부터 꾸준하게 있어갖고 4월, 5월, 6월 꾸준하게 엔터 각 사회 대표 그룹들의 컴백 시기가 있었다라는 점은 2분기 내에 꾸준하게 엔터 주가들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모멘텀에 살아있다라는 점을 먼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내 다소 아쉬웠던 SM과 하이브, 카카오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섹터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2분기 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 필요하고 엔터는 중국 쪽 리오프닝 기대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재개로 인한 기대감인데 15년, 16년 K-POP 시장을 이끌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그리고 한알령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 접어들게 되고 미국 시장, BTS를 필두로 미국 시장으로 엔터 사업을 확장했던 게 대형 엔터사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콘서트 재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사 엔터들의 실적, 앨범 판매량, 그리고 음원 차트 순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P50-P50라는 중소형 엔터사에 데뷔한 4개월만 된 지 한 신인 그룹이 빌보드 핫 100위 안에 진입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소형사들, 그리고 K-POP 전체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음악성만 좋다 그러면 한국의 음악, K-POP이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에 대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석 대리님께서 1년 전에는 하이브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이번 해였던가요? 아니면 지난해 연말이었던가요? JYP에 대한 전략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기업 모두 다 정말 잘 갔고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대형 엔터사들이죠. 오늘 말씀드릴 엔터사는 큐브 엔터라는 중소형 엔터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비스트, 그리고 비투비, 포미닛, 현아 등의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배출한 엔터사이고 최근에는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와 실적이 올라와 있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가 2020년도에 VTGMP로 바뀌게 되면서 코스메틱 사업과 함께 엔터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대표적인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인조 다국적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걸그룹입니다. 18년도에 데뷔를 하였고 데뷔를 하고 나서 신인상을 받는 등 그리고 음원이 발매되고 나서 10개월 뒤에 1억 뷰 돌파를 달성하는 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창기부터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걸그룹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대표작인 톰보유를 통해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그 후에 작년 10월에 발매되었던 미니 5집을 통해서 앨범 판매량이 80만 장 이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앞으로 컴백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밀리언셀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보셔야 될 부분은 프로듀싱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프로듀싱 능력은 각 그룹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빅뱅이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이 BTS, 그 다음 언급되는 부분이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의 리더가 작곡과 작사를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상당히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중국인 멤버 우기라는 멤버를 통해서 상당히 중국 내의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 최대 SNS인 웨이보를 통해서 중국 내 연예인 걸그룹 기준으로는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가 블랙핑크, 리사가 약 800만 정도의 팔로우스를 보유한 반면 우기 같은 경우는 약 700만 정도로 거의 블랙핑크와 동일한 급으로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리오프닝과 콘서트가 재개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여자아이들을 통해서 큐브엔터에 대한 주가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티 GMP가 이미 공연 기업사를 통해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가 재개된다고 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콘서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백 시기는 아마 지난 새벽에 발표가 났습니다. 5월 15일 컴백 일정이 딱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월 15일 컴백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이전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컴백은 초도 물량의 100만 걸 돌파하면서 밀리언셀러 기대감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고 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2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렌터사뿐만 아니라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코스메틱 사업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실적이 좀 탄탄하다는 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